자 작년에 썼던 호래기 채비를 올해 이게 1.85 애기 작년에도 부산에서 호래기를 잡았었는데 이걸로 해서 2단 칠기도 했어요 1.85 애기 1.55 애기 원래 5개씩 들었었는데 잊어버렸네 이건 루어 채비 이건 생미띠 이건 고래기 집어드네 작년에 썼던 호랑오래 고래기 집어드네 고래기 집어드네 집어드네 아 이건 산 넉도래 이거 없어도 2단 체계 되는데 이게 있으면 더 편하죠 생미끼 집인데 민물새우를 5,000원치 사가지고 요렇게 올해도 루어랑 이 작년에 사 놓은 건데 루어랑 해가지고 잡는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다 이 작년에 써지는 않도록 이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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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